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달진 USMR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어 사실 영상을 찍다가 부채가 발생해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슬픕니다 그러면 다시 뺏기진 없지만 요거를 다시 먹어볼게요 먹어보도록 바나나빵 을 먹어볼건데요 일본 도쿄 바나나빵입니다 은 은 은 에 을 메이 이른바 이어 뱅 이른밈 이어 암 암 암 암 암 암 기팡인데 신기합니다. 기팡이 우주 기팡이 아저씨 촉촉하고 맛있네요. 바나나맛은 많이 했네요. 달달합니다. 자 다음으로 꽃잼 젤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맛입니다. 모모 복숭아 맛 우낙젤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식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습니다. 식감이 최고예요. 다음은 이게 진짜 맛있는 초콜릿인데 저는 밀크보다는 타크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푸룩 푸룩 사이드 타크 초콜릿이라서 진짜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그 블루베리 아사이 블루베리 맛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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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에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구요. 저처럼 조금 밀크보다는 타크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초콜릿이 더욱더 참고 더욱더 좀 더 더욱더 잘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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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가 젤리처럼 쫄깃쫄깃해서 먹는 식감도 있고, 되게 맛있어요. 이쁘게 다 먹어요. 이 식감은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1회에 제공량이 12개 정도 되네요. 140칼로리네요. 아마 1회에 제공량이 12개 정도 되었어요. 저는 1회에 제공량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회에 제공량이 많아요. 저는 1회에 제공량이 많아요. 잠시만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 산 장비가 아직 저는 왜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더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유띠 마이크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되게 좋은 밤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